보야 BY-BM3011 컴팩트 사이즈의 단일 지향성 설계의 고품질 마이크입니다. 박스를 개봉하면 이런 구성을 보실 수 있는데요. 위에는 사용설명서, 보증서, TRS, DRRS 케이블 두 개, 폼 타입, 퍼 타입 윈드 스크린이 제공이 됩니다. 본체의 모습인데요. 뒤에 배터리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, 배터리는 AA 사이즈 하나가 들어갑니다. 삼각대 연결을 위해서 1분의 1인치 표준 연결물을 제공하고 있고요. 카메라와 연결하면 위와 같은 모습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케이블이 두 개이기 때문에 분리하고 스마트폰과 함께 연결을 하면 스마트폰 마이크가 됩니다. 슬릭 멀티포드 39-4로 같이 사용하시면 셀카봉이나 삼각대 형태로 함께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